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금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. 사전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에이티즈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뉴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뉴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주 1위. 과연 이번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에이티즈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 1월 둘째 주 웨지팩의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음원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K-POP 팬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뉴진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1위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또 해주신.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방송에서 점수입니다.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문빈 산하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뉴진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뉴진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엔시티 드림이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뉴진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뉴진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방송 SBS 인기가요. 1월 마지막 주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.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뉴진스 축하드립니다. 항상 노력해주시는 민희진 대표님과 어두워 구성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오늘 추운데도 함께 해주신 버니즈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과 또 버니즈 분들 오늘도 오늘도 제가 매번 같은 말하지만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.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태양씨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뉴진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유진스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기가요 스타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유진스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